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상하프론테크 코드번호는 089980입니다. 현재 9월 23일이고요. 수요일 시간은 현재 11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에 한번 리뷰를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고 오늘 이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과 제 관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소차 핵심 소재 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상하프론테크죠. 그 외에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게 일진다이아, 상하프론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외의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좀 집중해서 보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일진다이아랑 상하프론테크인데 일단 수소와 연료전기를 포함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세계에서는 에너지 혁명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큰 상승이 현재 이뤄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소차들도 수소차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몇 년간은 끊임없이 지켜봐야 하는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릴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이슈로는 이제 니콜라라는 기업 때문에 현재 주가가 빠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맞죠. 이제 니콜라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나스닥이 상장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도 맞습니다.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3만 원대, 2만 원대에 보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진짜 정말 강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니콜라가 수소경제에 불을 지폈던 건 맞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높다 이런 말이 나왔었고 매출은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 나스닥이 상장이 되면서 높은 기업가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렇게 높게 기업가치를 받았던 이유가 이제 성장성 때문이었죠. 수소차 시장은 아직 개화를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산업 주도의 프리미엄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테슬라와 같은 기대감을 또 받았었고 이름도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슬라 니콜라 네. 니콜라 테슬라 발명가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좋은 요소로 이제 이게 감성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감성적인 니콜라 같은 경우에 진짜 감성이 있는 종목이었어요. 정말. 하지만 어쨌든 상업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소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흐름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보면 니콜라가 이제 대한민국 수소차 업체들의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멘브레인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항 중이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었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이나 실질적으로 상업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랑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삼성전자랑도 일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현대차랑도 이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용 소재나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상업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소재로 수소차 원가의 8, 9%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품이 이제 국산화를 이뤄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적인 요소들을 시장에서 프리미엄 요소들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도 엄청 다 들어왔었고 기관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매출이 올해는 이제 60억 정도만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 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게 또 현대차로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그런 모멘텀이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앞으로 조종 시에는 저는 매수 관점을 유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평균 106% 정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피크 그러니까 206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 중립 또는 없애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이런 시주석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기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후가 저는 그냥 중국을 별로 좋아하는 날은 아닌데 어쨌든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중국에서 공장을 많이 돌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파리기후협의였나요? 파리협약에서 이제 나왔는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그린산업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준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나 아니면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빨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전망은 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서 매수를 받을 거냐 사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기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저는 상승추세라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약간 불안한 위치죠. 불안한 위치는 맞는데 여기 이런 기준점이 있고요. 기준점이 4만 1,500원대 가격이 있어요. 여기를 이탈하느냐 아니면 이탈하지 않느냐 여기를 이탈하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많이 보일 수 있다. 한 번에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받으려고 해도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패턴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게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좀 이 종목이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사고 싶거든요. 제가 사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아슬아슬하죠. 지금 저는 안 사도 되니까 사실 근데 또 안 사도 되니까 그냥 올라갔으면 올라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올라가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상업 프런테크나 육진다이아 같은 종목들 중에는 조정을 받으면 사보고 싶은 종목인데 과연 조정을 얼마나 줄지 그냥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를 이제 60품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플래그 패턴이 아직까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아직 깨졌나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지받을 수 있어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또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1번 시나리오입니다. 여기가 1번 시나리오고 주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가 좀 깨지고는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저항받고 조금 그 이전의 매물대들에서 이제까지 열어두게 된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2번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봐도 좀 많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엄청 많이 볼 겁니다. 이 종목 조정을 받게 되면은 진짜 많이 살려고 할 거예요. 반등도 굉장히 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기회인 거죠. 진짜 많이 빠지게 되면은 근데 시장이 많이 빠지는 와중에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현재까지 안 빠지겠다는 의지가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좀 빠져주길 바라는데 여기를 이제 타란을 하느냐 이 구간이죠. 아마 39,000원대에서는 9,000원대 이하로 빠지기도 좀 힘들어 보이긴 한데 빠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안 빠져주면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이상 상하 프런트 헥구였고요.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한 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이제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9월 10일 네, 9월 10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양을 네,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26분부터 네, 7시 26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디테일하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시가 되면은 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이런 식으로 JMT 네, 매수가 1차 목표가 어... 그 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30원 어...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어...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네, 도달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18% 급등까지 이제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은 또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어...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어...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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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